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수요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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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 믿고 싶은 월간초적 2024년 6월호 되겠습니다. 제목은 6월 모의평가 이후 할 게 없다. 난 할 거 많은데 선생님은 할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 제자들 중에 워낙에 성실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업로드가 되자마자 다 수강해요. 밀리지 않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제 약점공약 특강 이후에 기선제압 전까지 할 게 없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건씩은 지금 약점공약 특강 플러스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기선제압 전까지 할 게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 뿐만 아니고 또 선생님의 근황을 담아서 아직까지도 월간초적이 학습지냐 월간지냐 이렇게 의미 없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긴 한데 수요 없다 이 말하지 마시고 두 번째 월간초적은 월간지인가요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밑에 달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또 이번 매거진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웃어. 아 정말 충격적이죠. 인스타그램 DM 쪽으로 쌤 혹시 이거 쌤 어렸을 때 사진인가요? 아주 이 귀염둥이.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귀염둥이인데 이거 있잖아요. 피스. 피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선생님이 이제 락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런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었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는 한 친구가. 솔직히 이거 한 번만 받은 건 아니고요. 몇 번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느덧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최적이라는 강사가. 선생님이. 그냥 뭐 단순하게 락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딘가에 플레이리스트를 엄청 재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진짜 락 음악이 입문할 때 혹은 락 음악을 좋아하는 제자들도 뭔가를 좀 더 풍성하게 듣고 싶을 때 그 전에 인스타그램 DM 쪽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좀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목록표를 만들어서 공유했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생각날 때마다 한 곡씩 한 곡씩 올려드렸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게 자기는 공부할 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왜 이젠 그걸 안 하시냐라고 하길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DM이 아니군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최적 플레이리스트를 순차적으로 또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공개하다 보면 이번 수능으로 안 되고요. 아마 한 2, 3년 뒤 수능까지 커버가 될 만큼 많이 재워놨는데 그건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락 음악 안에서도 특정한 장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이 즐겨듣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개도 할 겸 그리고 또 그냥 단순하게 좋아한다고만 추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사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수위 조절도 해야 돼요. 수위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그 좀 극악한 메탈 음악이 또 있습니다. 그걸 또 선생님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한번 댓글로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입장곡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음악을 들으면 그게 뭔가 좀 덩실덩실 거리면서 시험을 볼 때 혹은 학교에 갈 때 혹은 자기가 공부하러 갈 때 뭔가 힘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추천해 주시면 선생님이 또 거기에 플레이리스트에 좀 담아볼까 하는데요. 댓글로 추천 음악 부탁합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선생님이 정확히 말하면 4월 말 그 다음에 5월 초에 그때 아니 왜 5월 달에는 월간 최적 5월호가 없었냐. 그때 정신도 없었지만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선생님이 부탄 가서 라이브를 켰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흑역사로 남을까 봐 100% 흑역사로 남을까 봐 그거를 다시 공개하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시 라이브를 본 친구들한테도 어디 가서 좀 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부탄에서 이걸 부탄 남성들의 고유 복장을 우리나라가 한복이잖아요. 근데 부탄은 남성 복장 여성 복장을 좀 따로 불러요. 이걸 고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 복장을 키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입고 다녔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귀염둥이라고 하면 되죠. 어쨌거나 부탄 국왕님의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샀어요. 이거 사가지고 달고 다녔습니다. 선생님만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북한이라 그런다. 부탄 남성들이 이렇게 배지 형식으로 달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안 입고 나오세요? 이걸 직접 갖고 와서 입기는 좀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선생님을 정성껏 가이드해 주시는 분께 드렸습니다. 선물로.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했냐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탄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가의 옷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복이 그렇게 싼 옷이 아니듯이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러시면 이걸 맡아만 달라. 마음껏 입고 다니시고 혹여라도 제가 다시 부탄에 가게 되면 그때 이 옷을 빌려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왔습니다. 또 그때가 떠오릅니다. 부탄이 행복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탄을 갔다 오면 선생님의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행복관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한 일주일 채 안 되는 그 시간만으로 선생님의 어떤 멘탈 그 다음에 행복관이 바뀔 리는 없었고 어쨌거나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건 맞고요. 자 요즘도 불경 일어나자마자 불경을 필사하고 있고 일주일에 또 한 번 가사를 또 필사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약정북약 특강 들어가자마자 그게 5월 초였잖아요. 좀 정신없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걸으려고 하다가 최근 한 달 정도는 많이 못 걸었고요. 명상 요즘 재미 붙인 게 바로 샐러드 엄청 먹습니다. 샐러드 거의 뭐 그냥 소처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간헐적 단식 줄여서 간단이라고 부르죠. 간단 이걸 도전해 볼까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간헐적 단식을 하려면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한 9시 10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녁 수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녁 수업은 어떻게 하고 수업 끝난 다음에 우리 또 연구실 회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일단 좀 비슷하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뭐 당장 살이 빠지진 않고 하긴 뭐 이게 바로 빠지면 누가 뭐 살을 못 빼겠습니까 많은 어쨌거나 이런 정도의 삶에 나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 인터넷 강의 완성을 해두었나 약점 공략 특강 이미 완강됐고요. 적재생존 모의고사 시즌1도 다 완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1, 고2, 6월 학력평가 그 다음에 고3 뭐 혹은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치렀던 6월 모의평가 총평 해설 토파보기까지 완강했습니다. 아직도 혹시라도 이 토파보기 영상을 안 본 친구들은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정성껏 마련한 강의니까 봐달라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한번 보면 혹은 뭐 여러분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본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부족한 게 있었으면 부족했다. 뭐 달아주셔도 좋고요. 다음 9월 모의평가 토파보기에는 이런 거 저런 것들도 반영을 좀 해달라. 그런 거 최대한 반영을 해서 촬영해 볼 테니까 이 토파보기는 샅샅이 뒤져서 찾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현장에서. 그 다음 아 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방금도 육강을 찍자마자 그냥 돌아가기에 좀 헛헛한 나머지 옵티마 육강을 딱 찍고 나서 바로 이렇게 월간 최적 6월호를 준비해봤는데 이제 약전공약 특강 이후에 기선제압 때까지 할 게 없다 하는 적자들을 위해서 띠링 개념 휘모리 오리엔테이션까지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그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이 옷이랑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옷 똑같은 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와서 오티도 찍고 옵티마 육강도 찍고 그 다음에 또 월간 최적 6월호까지 곧 이벤트 예정이니까 이벤트 참여하셔서 그 뭐랄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개념 휘모리 선생님도 이 개념 휘모리를 올해 기획을 처음 했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가 궁금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분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모든 오리엔테이션은요 보라고 만드는 거지 그냥 패스라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시간에 쫓기는 친구들은 배속 기능을 활용하서라도 꼭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보셔야 되는데 정치업업 15강에 끝낼 거고요 사회문화 10강의 개념을 다 끝을 낼까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으면 한번 끝까지 또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원래 선생님이 개념 완성부터 시작해서 쭉 커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불만인 친구들도 없지 않을 텐데 강의 내용과 무관한 사담 혹은 뭐 좀 그 여러분 듣기에 특히나 인터넷 강의만 듣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뭐 맥락적으로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근데 그마저도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서 스킬러와 더불어서 그래서 스킬러 노트도 출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보면서 기대감을 가져주시면 선생님이 또 그 기대를 모아 모아 모아서 초선을 다해서 약속된 강의 내로 각 과목마다 개념을 깔끔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처음 공부하는데 휘몰이로 가능할까요?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휘몰이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왜 이 이야기 나온 거냐면 강의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정공약 특강부터 기선지압 전까지 할 게 없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 바로 스킬러 노트와 더불어서 개념 휘몰이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요. 그때 좀 연계되는 강좌다. 다리 놓기 하는 강좌다. 일명 브릿지 강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선지압 교재 개발 및 검수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 하고 있다고 할 사람은 아니니까 기선지압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 2. 이게 중요한 거죠. 6월 모의평가를 반영하여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 2에 이제 아마도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6월 모의평가에 크게 바뀐 게 있다기보다는 그 세트 문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9번과 10번 그 세트 문제에 왜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리는지 그리고 아마 또 6월 모의평가 정법에서 이제는 기간도 물어보는 건가? 해서 그 기간에 대한 디테일한 준비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친구들은 기선지압 열심히 보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최대한 문제와 교제에다가 다 반영을 할 것이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기선지압은 7월 중순 개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 2는 8월에 개강이 됩니다. 열 끝, 단 끝 이미 다 완강된 형태고 고1 통합사회 단 끝 강의도 이제 열심히 찍어서 올릴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기말교사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걸 끊임없이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그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그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이 요즘 보면 진짜 선생님 하루하루 정말 신나는 게 아 이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전체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얘기했던 이 시기엔 이걸 꼭 들어달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걸 따라오는 걸 보니 야 이거는 뭐 정말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이 그냥 어떤 새로운 기획 혹은 선생님이 의도한 대로의 그 강의의 포인트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따라오는 걸 보고 하루하루 정말 기분 좋게 아주 신나고 즐겁게 강의를 찍고 그리고 규제도 만들고 있거든요. 얘는 뭐 예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6월, 7월 케이스트 계획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원래 월간 최적 6월호에서 한번 좀 언급을 할까 하다가 또 사탐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강의를 주로 시청하는 친구들은 결국엔 선생님 강의를 쭉 따라왔던 친구들일 텐데 갑자기 사탐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탐런 선생님은 사탐런 할 때 런을 이거 안 쓰죠. 사탐으로 도망왔다가 아니라 사탐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다. 사탐런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전에도 선생님이 비슷한 영상을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6월 모의평가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6월 모의평가 데이터가 확정이 되고 공개가 되면 그걸 이제 숫자로 통계치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영리하게 여름을 나는 법 아 또 선생님은 할 얘기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공부할 때는 어 에어컨 당연히 에어컨이 있었겠죠. 그런데 학교에 에어컨을 안 틀어주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더운 여름날에 좀 깔끔하게 공부할 때 뭔가 하여튼 덜 덥게 더운 건 일단 더운 거니까 여러분 더운 거는 여름이니까 더운 거죠. 더우니까 여름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연구실 캐스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조교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조교들이 캐스트를 찍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캐스트로 무슨 자기가 유명세를 누리려고 찍겠습니까. 아니면 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엄청난 출연료를 받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교들이 연구실에서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서 이런 캐스트들을 마련하는데 야 진짜 선생님 입장에서는 대견한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땐 막 경의로와 저걸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렇게 후배들한테 도움되라고 저런 저런 영상을 만드는 거 보면 진짜 찐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또 댓글 달 때 보면 선생님 진짜 결의별해서 다 해봤어요. 댓글 안을 그냥 폐수해버릴 폐수해버릴까도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우리 최소한의 정말 우리 적자들이 최소한의 매너와 엘티켓을 가진 친구들이라고 믿는데 가끔 보면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는 그냥 수강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월간 최적 구독자들 중에 그냥 막 무지성으로 그냥 막 글을 쓰는 분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별로야. 재미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과감하게 얘기해볼까요? 재미도 없어. 감동도 없어. 여운도 없어. 그런 글은 쓰지 마세요. 아니면 좀 재미있게라도 쓰든가 좀 센스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위트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봤을 때 뭔가 야 그래도 이게 진짜 좀 고민한 흔적이 난다. 그런 거면 차라리 어떻게 좀 견뎌보겠는데 재미도 없어. 감동도 없어. 여운도 없어. 위트도 없어. 영혼도 없어. 한번 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뭔가 댓글을 썼는데 댓글이 뭐 사라졌다고 칩시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응원의 글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정말 댓글창 다 치고 그다음 우리 또 조교 퀘스트들 막 지쳐가지고 우리 조교들 올려봤자 뭐 후배들 뭐 우리 수강생들이 별로 반응도 없고 속상하죠. 이제 150도 깨집니다. 원래는 D-150 영상을 선생님 고향 제주도에 가서 좀 찍어볼까 했는데 아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없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이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또 그 드넓은 바닷가에서 한번 그날이 150일이 깨진 이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응원 영상 혹은 응원의 사진 올려볼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고향 제주 앞바다에 노을이 질 때쯤에 형제섬이 있어요. 형제섬. 이걸 배경으로 왜 가보지 못하니까 사진을 구해다가 해서 그 당시에 6월 모의평가 전날 응원 영상을 올렸는데 돌아온 반응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배경은 뭐야 그 다음에 여기에 태양이 딱 떠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피하면 태양이 나타나도록 해서 나름의 기획을 해서 올렸는데 돌아오는 건 조롱뿐 농담이고요. 조롱만 있어도는 아니고 좋아요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분석은 선생님 우리 연구실에서 할 테니 우리 제자들은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어라 했던 그 영상에서 아 이건 진짜 뭐랄까 고향이 지금 또 선생님을 부릅니다. 고기국수가 최적을 부르고 또 물회 여름날에 물회 얼마나 맛있습니까. 물회 흑돼지 흑돼지가 막 불러 막 최적을 불러 곧 가서 기다려 우리 오랜만에 다시 보자 흑돼지야 다시 보자 뿐만 아니라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혹시 드셔보셨나요? 성게미역국 성게보말 미역국도 맛있고요. 저 어쨌거나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그때 가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조롱보다는 또 우리 의식하시자 함께 서로 응원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온다. 뭐 큰 거 오는 정도가 아니라 큰 거 많이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7월 중순에 다지선다 규제 레전설 다지선다.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부가 정답일 수도 있고 모두 정답일 수도 있는 이거는 기선제압이 원조다. 이 말에 반박하는 순간 센 말이 맞음. 여러분들식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거 반박하는 사람도 없죠.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반박이 들어온다면 센 말이 맞음. 자 어찌거나 기선제압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아주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 많은 월간 최적 7월을 해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수요가 많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또 엄청난 화력으로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